오늘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합니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기상캐스터